뭐해? 아 깜짝이야! 애들은 가라 뭐하는데? 배로나야? 어... 나도 먹을래 다른 아이스크림은 없어? 있어! 줄게! 잠깐만! 근데 잠깐만! 아 왜~? 잠깐만 내가 까줄게 아 그러고나서 안줄거잖아 아냐 줄게 줄게 진짜 진짜 약속 약속했다 아 진짜 줄게 진짜 이거를 그냥 뜯는게 아니라 잘 봐 칼로 여기를 딱 뜯어서 칼 쓸 땐 조심조심 그 다음에 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뜯어주고 조심스럽게 꺼내야 돼 자 너 이거 먹어 왜 그렇게 뜯어야 되는데 이걸로 스퀘시를 만들거야 스퀘시를 이걸로 만든다고? 어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걸로 스퀘시 진짜 빨리 돼 오오 그리고 우리 집에 마침 방울 소금이 있잖아? 옛날에 스퀘시 만들어서 오어 재료도 딱 있네 오 어떻게 만들어? 봐봐 이 메로나 껍질 안에다가 여기다가 방울 솜을 넣어줘 이렇게 쏙쏙쏙쏙 다 빨리 넣어버리고 오 오 오 이렇게 다 넣었으면 여기를 태프로 막아줄나 어 삐져나오지마 에에에에 망했다 오 됐어졌어 됐어졌어 오 살았다 오 똥손 나이스 완성 우와 엄청 간단하지 오 다 됐다 다 됐다 느낌 재밌어 오 나도 만져보자 우와 재밌어 오 그럼 이거 메로나 말고도 다른 아이스크림으로도 되겠네 어 다 되지 아이스크림이 메로나밖에 없었어? 아니 노랑 수박바도 있는데 와 더 맛있는 거 있으면서 왜 말 안 해주냐고 너가 메로나 먹는다며 이건 내가 먹어야지 와 몇 개 있어 몇 개 있냐고 두 개 하나 냈거지 그래라 이번엔 내가 만들래 노랑 수박바스키씨도 깐들디 칼은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자 이제 만들어 이거 테프로 붙이면 된다고? 음 어 가다가 손 넣는다 이렇게 테프 테프로 맞고 어 어 됐다 됐다 느낌 좋아 완성 와 쉽다 재미다 잘했어 나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을래 안돼 너 엄마한테 혼나 아 먹을래 엄마한테 비밀 엄청 배 아플 거면서 오 아잉 망고맛이다 어우 상큼하겠다 야 그거 뜯을 거면 잘 뜯어야 돼 줘봐 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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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 먹어라 근데 너 배 아플 것 같은데 응 괜찮아 그럼 망고 메로나로 스키씨 만들기 큐큐큐큐 귀여워 비키 방울 소음을 넣고 박스 테이프로 붙이고 오 나 두 번째는 더 잘한다 오케이 아니야 나 똥 손이 아니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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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 다 됐다 우와 우와 신기해 오 진짜 시키시게 됐어 어 아 아 아 얘가 왜 이래 이거 뭐 extraordijn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너무 잘 못 먹었니 아 예 비키야 비키야 어 왜 예 리온이 예 예 왜 이러니 아 오리온 아 그게 4 으 KA grass 아 이 예 뭐 mig 아니면 아이스크림 2 세 개씩 먹었어 에 으 아 아 아 오 에 아이스크림 그가 하네만 먹으라니깐 하나도 많아 그거 두세 개씩 그냥 먹지 말고 그러니까 탈라지 아주 그냥 사놓지 말아야겠어 그러니까 한 개만 먹으라니까 오늘도 엄마한테 안 혼나기 실패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